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지옥체험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졌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았습니다. 지옥에 있는 별들을 다 빨아당겨서 삼켜버리는 지옥인데 엄청난 자석과 같았습니다. 자석은 세부치가 있으면 다 끌어당기는 것처럼 지옥은 재만 있으면 다 끌어당겨요. 손톱 많은 재로부터 바위 덩어리 많은 모든 재를 다 끌어당기는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데 막 뒹굴면서 엄청난 인력에 막 곤두박질 치면서 끌려 들어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부치가 크거나 작거나 다 자석에 끌려가듯이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열린 지옥에 다 끌려 들어갔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지옥은 사망의 초소인 캄캄한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저도 자석의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시간이 중지되는 영원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에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고통을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말로 다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못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생각하기를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통의 세계에 올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으라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으라 저는 원래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보혈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아주 모기소리만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라고 말했을 때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 내가 딱 중지를 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으로 끌려 내는 자력선이 없어져 버리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함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할 때마다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서 지옥의 세력이 끊어지고 나중에 세상에 딱 넣어서 정신을 차렸는데 나는 영원의 세계를 여행하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단절의 조소인 것입니다. 지옥은 눈꽃만한 죄만 있어도 끌려 들어갑니다. 눈꽃만한 죄도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이 마귀가 참석할 수 없는 희고 의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옥은 시간이 중지된 곳이니까 그 고통은 하루 이틀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멸망을 받은 고통인 것입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데 살아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꾸라지에 소금치듯이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데 그것이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가 지옥불에 타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씻을 보혈이 없기 때문이죠. 죄는 영원히 타는 온자핵과 같아서 꿀 수가 없어요.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꿀 수 있는 것인데 보혈이 없는 지옥은 죄를 꿀 수가 없으니까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정말 몸서리치는 곳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이 세상에 일종의 향락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지옥으로 끌려가는 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큰 죄도 끌려 들어가고 조그마한 태클 같은 죄도 결국에는 그 자력선에 지옥의 흡입력에 끌려 들어가요. 죄는 끌려 들어가는 자력선이에요. 그러므로 너 이만큼 죄 지어도 괜찮겠지? 천만해요. 오직 죄를 희게 씻으시고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예수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어렵다하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마귀가 참소할 수 없는 상태가 의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의인은 인간의 노력도 안 되고 공보로서도 안 되고 수양가 도덕으로도 안 되고 고역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력은 여러분 나무나 동은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철만 끌어당기지요. 지옥은 죄만 끌어당기지 용서받은 은은 땡길 힘이 없어요. 자력선에 힘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부러질 때 모든 지옥의 세력이 끝남으로 지옥에서 떠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해에는 우리를 희게하고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해결나 후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고 후회하려고 해도 후회할 수 없어요. 시간이 중지된 곳이라 과거의 일을 후회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해결도 하고 후회할 수 있잖아요. 해결도 못하고 후회도 못하니 자기 상황이 변할 수가 없죠. 해결하려면 이 땅에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지옥에서 탁 올라와서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이것이 천국이구나.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천국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떨 때는 고달프기도 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실증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웃기는 소리. 지옥에 잠시 갔다 오니까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천국을 체험하게 되며 천국은 지금 여기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황금보석길 열두 진주문? 웃기는 소리합니다. 황금보석이 있고 열두 진주문이 있어도 내 속에 지옥이 활활 타면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 지옥불을 끄고 우리를 구출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지옥에서도 천국이 돼요. 내가 거기 가보니깐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니까 지옥이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곳에서는 지옥이 힘을 바라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있을 때 지옥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옥을 보고 와서 놀란 것은 어찌하든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다. 자오지간에 이 세상에서 거지가 되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겠다. 이 세상의 거지는 잠시 동안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옥은 영원한 고통 아닙니까? 잘 살고 못 살고 보기 영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않게 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세상인 죄악이 들어있느냐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심신을 새롭게 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떨리고 무섭고 몸서리가 차지는 것입니다. 그 불안과 고통이 소용돌이친 곳에서 탁 나오니까 그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평안, 좌우지간 살든지 죽든지 흉하든지 망하든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평안이 이루어 말할 수 없는데 진짜 천국에 들어가면 그 평안이 말로다 할 수 없지요. 평안이 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지옥에 떨어졌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지옥체험 감정을 들려드렸습니다. 진짜 살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